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릿수 공개합니다. 여기. 자, DVD 촬영. 사실 이걸 다 놓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브이로그처럼 다 놓은 게 있어요. 브이로그 한 번 더 만들셔야겠네요. 자, 좀 몇 개 찍게 해, 선생님. 안녕. 자, 좀 더 웃는 게 있어요. 자, 좀 더 웃는 게 있어요. 형님, 호동하시게? 네.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불리니까. 나 사실... 나 4세 인상 이만큼 나옵니다. 회복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죽이나 하는 거예요. 뭘 망가뜨려서... To walk through chill. We draw all and the... 더 재밌는 느낌을 봐도 돼? 촬영 어떤가요? 거기다가 노래를 주면 없는... 재밌지만 힘듭니다. 노래를 주면 없는.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the so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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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마이네비 엔 고마워 학대상 좋아 좋아 오전스 촬영 임차 날씨가 엄청 나와요 날씨가 엄청 좋은데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들 더워가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들 더워가네 다들 더워가네 예쁜 다리 강림 다가왔어요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다 더워요 더워요 할지 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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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어. 티비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들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김주현이가 말 빨리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미연이 3일단 I will love을 찍으러 갑니다. 가야지? 응. 알지? 오늘 김효기씨가 고생 좀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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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눈치 않는데 날씨가 눈치 않는데 네이버 입술을 해요 이게 아닐까 그냥 이게 이거 지금 시선이 웃겨요 아일러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효기씨가 고생 좀 해야돼요 오늘 김효기씨가 고생 좀 해야돼요 오늘 김효기씨가 고생 좀 해야돼요 남은 김효기씨가 고생 좀 해야돼요 두개의adic 남은 김효기씨는 보일 것 같아요 후우 우리의 추억 세이크 리치 고고고고 우리의 추억 세이카산 기대문대 화이팅 목만 탄 중수 앞에는 괜찮은데 목만 탔어요 히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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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야 어떻게 찍고 있어? 앞으로도 보여줘 찍었어 히힛 히힛